Q. 디노가 그 고집이 있어 이제 디노는 디노가 술 취하면 약간 디노가 고집이 생겨 그 하던 말을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할 때가 있고 근데 귀여운 고집이긴 한데 내가 그래서 디노 이제 이제 숙소 가라고 택시를 잡아줬지 택시 잡아줬지 옛날에 내가 슈아랑 싸웠던 택시를 잡았다가 서로 배려하다가 앉아가지고 딴 사람이 타고 가가지고 싸웠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디노가 그렇게 택시를 안 타는 게 안 타는 게 형이 잡아줬는데 잡아줬는데 진짜 택시를 안 타는 거야 아 형 나 진짜 내가 따로 택시를 잡을 수 있다고 진짜 내가 택시를 잡아주는 거가 디노는 자기가 취해서 정환이 형이 택시를 잡아주는 거 내가 잡아주는 걸 타기 싫었나봐 디노의 의사야 그게? 아 몰라 그 형 생각이야 디노가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근데 디노께서는 아니 알았어 간다 내가 갖고 와야 돼 근데 옆에서 A씨가 계속 웃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근데 잠깐만 그 사진을 근데 이제 너무 안 타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난처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내가 디노한테 디노야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택시 좀 타줘 라고 하면서 디노를 태우고 됐다 하고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